오늘은 행복한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실내체육관 발 앞에 경북도층 발 앞에 있는 부에노라는 신축 원룸입니다 2021년 완성됐고 가격은 그만큼 좀 비쌉니다 300에 40만원 입니다 공식 가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신발장 그 다음에 중간에 욕실 그 다음 창쪽으로 베란다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공간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과 싱크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방진 시어진 KR에서 삼겹동 부에노 원룸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